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찍은 영상으로 읽어 줍니다 오늘은 항상 여러분의 안쪽으로 잠시만요 당근에 왔는데 삼겹살을 해보았어요 삼겹살을 엮은 삽상 삼겹살이 썰어 닭볶음 베이징 항상 여러분의 안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울 신문산입니다. This job is 3Hall. This is a 21-231. 신문산입니다. 다음 장에서 접을. So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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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은 포니티티의 신호를 함께 들어올 자동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함께 비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열정적으로 의문을 부탁을 드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빨리 TV 나올 준비를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안 나오실 것 같죠? 아마 연락 많이 받을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를 좀 벗고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가급적이면 화장 수정하실 분은 지금 이렇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못 빠질 준비 되셨나요? 네 저한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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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들리나요 나의 사랑은 그들 향해겠죠 아름다운 것 좀 나에겐 하나뿐인 조준한 나만의 사랑이죠 마지막에 멋진 로이스 이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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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또 이 생각이나 방송에서 라이브를 하게 됐네요 괜찮아요 랩이 아름다운 미래를 응원하면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OP R&B&SOUL의 레전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죠 제가 왼쪽 오른쪽으로 다가 아름다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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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는 중 그럼 저의 택배가 좀 더 좋아해 그리고 이 예술은 이런 시간까지 자랑해 도둑놈이 여행은 여행은 저희가 수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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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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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